상상력이야만 원인 근데 잘할 수 있는게 하나도 없는데 아 3차 힐 오케이 하하하하 맞고 그거 나 못하는데 그거 줘봐 너무 못해도 뭐라하지 말아줘 나 진짜 못할거 같거든 나 진짜 못할거 같거든 저런 네륙이 어디에 여기 앞에 있어 나 랄루 굿 어 하 으악 으으아 으핳 으어양 으어어 네 메르시 써 이거 이건 졌어 어? 야 그거 보이겠다 밖에서 아 이게 왜 들어와도 너가 이길 수 있어 어 야 지금 아! 반갑다 이차하지 말라고 반대편에 이차 막아줄게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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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어? 죽었어 야야야야 어? 말도 안 돼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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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수 양대 1 이 조합은 내가 매일을 못하거나 할 수 없는 조합이야 야 나도 메르시 할까? 어? 또 차만 다녀야지 2분만 내려주십쇼 이 시간도 2분만 내려주십쇼 2분만 내려주십쇼 네 하나하나 네가 야 궁 채워라 종균아 궁채워라 왜 힐 끊었어? 힐 안 끊었는데? 아 그래 알았어 아 나 님 야 서로 마틸하고 나뉘라 autism 해적 centered 1 나 힐 죽었어 나 미사일 뭐야? 아 근데 위도우는 나 막 뛰어다니게 위도우 찾자 여기 있 puedo 응? 정서 1대2 영웅을 3개 다시켜 으으응 그러한 것 같아 어 오 흡 진짜 장단이다 이제 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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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방은 대단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방은 대단하겠다고 생각하셨을까요? 안전하였어요 그래서 다 된다 그 자세한 방은 대단하였다는 뜻입니다 이 방은 대단하였다 또 방은 대단하였다 그 자세한 방이 못하고 이 방이 대단하였다 그 자리를 찾는 중 이 방은 대단하여 고급, 대단하여 이 방은 대단하여 2대2 영웅을 선해가십시오 미치겠다 얘 불타는거 봐라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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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죽어버버버버렸네 불념을 뱉상 멈추지마 전투 시작 미치포인트 반대편이다 어? 품불하다 정보 비하인드 으휴 흠 흠 아 아 아 내가 미안해 아 리폼 후져가서 바로 받으려고 했지 아 짜증나 어.. 진짜.. 상대에 속불하면 안 하다 무슨 부까지 들어갈 수 있네 들어달라고 야 너 바로 옆 야 옆에 안 와 어? 어? 야 안 와 어? 어? 아니야 야 속불하면 여기까지 안 오는데 어 맞네 어? 이겼다 어? 이거 손불이랑 다妄태야 되지 않나? 어? 이야 3불 서비스 깔끔하네 2불 서비스